교토 엔코지의 스이킹쿠스 스이킹쿠스는 일본 정원의 장식 중 하나로 물방울로 거문고 소리를 나게 하는 장치이다 구조로 보면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린 항아리가 뒤집어진 상태로 땅 속에서 묻혀있고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점토 등으로 굳혀져 있다 위에는 일반적으로 조즈바치가 놓여있고 거기에서 흘러떨어지는 물이 항아리의 구멍을 통해 방울져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때의 소리가 항아리 속에서 부딪혀 거문고 같은 소리가 나게 된다 전통적인 스이킹쿠스는 다실 앞에 스쿠바이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스이킹쿠스로 좋은 소리를 내는 데는 항아리 등 각 요소의 조절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속에 거꾸로 묻혀있는 항아리이다 최근에는 금속제 항아리도 있지만 항아리는 쌀이나 물을 담아놓는 용도로 쓰이는 초벌구이 도기가 물방울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깊이는 30cm에서 1m 지름은 30cm에서 50cm 정도인 것을 쓰되 바닥의 구멍은 2cm 정도로 한다 금이 생기거나 하면 좋은 소리는 나지 않는다 항아리는 땅을 판 구덩이에 누수 방지용으로 점토 또는 최근에는 모르타르로 굳힌 뒤에 덮는다 오래된 스이킹쿠스 중에는 물이 자연스럽게 유출되는 것을 기다리는 방식도 있었지만 일정한 음색을 유지하기 위해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배수용관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되었다 항아리의 주위와 윗부분은 자갈로 전부 덮고 그 위에 조즈바치를 놓는다 소리를 듣기 위해 대나무통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 요소와 구조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어 왔다 보통 항아리는 하나이지만 두 개인 경우도 있는데 그 예로 아이치현 니신시 이와사키조 공원과 군마현 다카사키시의 소조 가쿠엔 대학 등이 있다 현대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변형된 스이킹쿠스 제작이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위에 몇 가지를 합쳐서 만든 예로 교토역 빌딩의 기념물 불쇄 물시계를 들 수 있다 조즈바치 대신 유리 물시계 연속적인 소리와 증폭 조각로 장식된 일본 정원이 아닌 실내역 대합실에 설치되어 있다 스이킹쿠스는 처음에는 도스 이몰라 불렸으며 정원에 설치되는 것이 아닌 세숫가의 배수설비였던 듯하다 가끔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알려져 정원사에 의해 개량되었다 스이킹쿠스로서 알려지게 된 것은 에도 시대 중기이다 그 시대에 저명한 다인이자 정원 작가인 고보리 앤슈의 발명품이라는 설도 있다 에도 후기에는 잠시 쇠퇴했다가 메이지 시대에는 다시 성행했으나 쇼와 초기에는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1959년 도쿄농업대학 히라야마 교수의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의 예가 보고되어 있었지만 거의 지면에 묻혀서 복구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982년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많은 스이킹쿠스의 재발견으로 이어졌다 그 후에 NHK에 의해 보도되어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소리가 나는 정원의 장식물로는 그 외에 시시오도시도 있으나 이에 비해 스이킹쿠스는 음량이 작고 음색이 좋기 때문에 개인주택에서도 설치되는 예가 적지 않다 스이킹쿠스의 소리는 물꺼문고라 불린다 소리는 물 흐르는 소리와 물방울 소리로 나눌 수 있다 손을 씻고 있을 때 대부분의 물이 자갈과 항아리에 맞닿아 흘러가는 소리가 물 흐르는 소리로 내부의 물방울 소리와 하모니를 이룬다 손을 다시 쓰면 서서히 물 흐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고 물방울 소리만 나게 된다 좋은 스이킹쿠스는 항아리의 여러 부분에서 물이 방울져 떨어지게 되어 있다 초벌구이 항아리의 좋은 점은 습기가 잘 보존된 내면에 의해 여러 부분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소리는 물방울이 수면에 떨어질 때 발생해 항아리 내부에서 반향 증폭된다 음색은 항아리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바닥에 물이 차 있는 정도 등 다양한 조건에서 변하게 된다 스이킹쿠스는 각지에 분포되어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소리를 내는 스이킹쿠스는 없다고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